집에 갈꺼야 심신아 네무렐리아 메인으로 안쓰고 하는 쪽으로 좀 찾아볼라고 합니다 라뷰린스하고 네무렐리아가 들어간 분명히 있어 야 너 왜 항상 손에 걸리냐 하나 더 넣어야 되나? 왜 계속 지금 서치하려고 하니까 저게 손에 걸리지 우라라 와 우라라 뺐다 아리아누라 근데 어차피 가구로 처리할 수 있어네 가구로 처리는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레오라 불러 잠자는 아이를 지켜줬어 잠자는 아이를 지켜줬어 디멘션 어트랙터 일단은 네무렐리아 네무렐리아 기마잉만 돌아가면은 제외대도 딱히 상관없긴 한데 진짜 으흠 아 진해루 응 소비 ㅅ ㅅ ㅅ 사 ㅅ ㅅ ㅅ 졸겸 찾았다 찾아야된다 찾아야한다 나오는게 좀 기분 나쁘다 좀 있다 애 깨겠다 근데 좀 있다 애 깰건 확실해 보이네 근데 좀 있다 애 깰건 확실해 보이네 아리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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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로 우리가 서치를 합시다 뭐야어라 엑스트라 쓰는 것도 아닌데 돌리고 오우 난 레드그림들 어둠없나 손에 저거 두개는 공개정무 아 트랩트랙 박는게 맞겠지 멜리오드라빙 멜리오드라빙 트랩트랙 파괴하고 피드팩 일단은 스위트 드림 멜리오드라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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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와 거기있지 말고 하하하하 lio hobbies 헤헿이